안녕하세요 리키입니다. 오늘은 제가 SK매직과 함께하는 굿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그냥 일반적인 마술들도 하지만 SK매직의 친환경적인 메시지를 담아서 하는 마술들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오늘은 얘는 친환경 카페에 가서 마술 공연을 할 예정인데 제가 얼마 전에 SNS에 업로드를 했거든요. 보러 오시는 분이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계신다면 가서 만나요. 안녕! 고고고고고고! 줄리! 줄리! 줄리도 같이 갈까? Android 이제 바로 시작할 것 같아요. 안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여기 계신 것 같아서 빨리 가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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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sage. ، 이 와인 잔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에게 포기시키면 돼요 그 다음에 이렇게 와인 잔을 아무도 만들 수 없게 천으로 잘 벗어줄게요 저희가 일반적인 정수기를 사용하면 정수기 안에 이런 물때장요 세균 그리고 수소이온이 기준식 이상 발견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사라져야 되겠죠 잘 갖고 있었어요? 이런 놀라운 일을 가능하게 하는 게 SK매직입니다 조금 더 쉽게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앞에 물때랑 세균 가득한 물 보이시죠? 이 물을 요 물을 이런 끕지반 지저분한 물도요 SK매직에 기술력이 더해지면 잘 보세요 맑은 물을 마실 수 있는 거죠? 아 물은 꺼내서 마실게요 감사합니다 이 비투방속안이 어떻게 물을 맑게 하는지 제가 마술보다 직접 여러분들 눈앞에서 보여드릴게요 물이 점점 맑게 하는지 도저히 투하 투하 탑상 투하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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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기했고요. 그리고 정수기가 참 도움을 많이 준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끝에는 멘탈마술이라고 해서 숫자 맞히는 거 있는데 제 마음속으로 생각하셨던 숫자를 바로 맞히셔서 괜찮나요? 삶 맞나요? 어 네.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그래서 마술 진짜 대단하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저도 마술이 되게 신기하고 마술을 만드는 아이디어가 너무 대단하다고 생각하고 니키님을 존경해서 저도 그런 마술을 하나 만들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풍선 마술? 풍선이 레이저로 탁 들어갔다가 나올 때 너무 긴장감도 있었고 재밌었어요. 니키 채널 구독해주세요. 네 저희 이번에 SK 뮤직과 피아나 굿바이 플라스틱 캠페인에 지금 어떤 정수기와의 차이가 있는지 이 영상을 보실 시청자분들에게 10초 동안 홍보해주세요. 보통 대부분의 하는 것들은 이제 플라스틱을 많이 사용하는데 저희는 올 스테이 미스트 직수관으로 이제 플라스틱이 아닌 이제 친환경 감사합니다. 특별함. 오늘 이렇게 SK 매직과 함께하는 친환경 캠페인에 함께하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구독자분들이 보러 와주셔서 놀랐어요. 너무 가까이 계셔가지고 부끄러운 것도 있었지만 너무 즐겁게 마술을 받으셔서 저도 되게 굉장히 즐겁게 연말 마지막 공연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에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